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타임라인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다빈치 리졸브 db 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영상과 오디오를 이렇게 분리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고 나서 이제 타임라인을 생성을 해야 되요. 그래서 이전 영상을 꼭 봐주시고 지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프로젝트도 만들고 타임라인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디어풀에 들어오게 되면은 왼쪽에 여기 마스터 빈 이라는게 있거든요. 마스터 빈을 선택을 하시고 파일에서 뉴 빈을 눌러 가지고 빈 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추가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지어 주면 되는데 보통 이제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약간씩만 다른 여러 개의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버전별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1인 미디어에서는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만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지어 주시구요. 그러면 새로운 빈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비디오를 관리하는 빈이 있고 오디오를 관리하는 빈이 있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관리하는 빈이 있는 거에요. 자 요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빈 위에 마우스 오른쪽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컬러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태그에서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게 되면 빈을 색깔별로 구분할 수 있어 가지고 직관적으로 구분하면서 우리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구요. 마찬가지로 여기 비디오도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 두면 나중에 편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빈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파일에서 New Timeline을 선택을 해 가지고 타임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름은 그냥 자유롭게 지어 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스테레오로 잡게 되면 영상이 스테레오일 경우에는 음악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만 최종본 영상이 모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리가 한쪽에서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이제 모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즈 프로젝트 세팅이 지금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요거 체크를 풀게 되면 뭐 포맷이나 아웃풋 설정 같은 몇가지의 설정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맷에서 뭐 해상도 라든지 프레임 레이트를 적절하게 잡아 주실 수가 있구요. 그냥 프로젝트 세팅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만든 다음에 mpt 타임라인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리에이트를 눌러 가지고 여기에서 일단 타임라인을 새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빈치 리졸브에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db 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생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지금 여기 소스 뷰어가 두개로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오른쪽에 여기에 이제 타임라인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요거를 바꿔 가면서 이제 뭐 비교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뭐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비디오 빈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영상을 검토를 해 줍니다. 자 이런 영상이 있다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요런 영상이 있는데 자 요 영상에서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인점과 아웃점 잡아 가지고 요렇게 타임라인에 추가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점 점 점 을 눌러 가지고 여기에 있는 쇼 줌 오디오 웨이브 폼을 선택을 하시면은 아래쪽에 요렇게 웨이브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 보면 자 요런 식으로 이 영상에 있는 웨이브 폼이 쫙 나와 가지고 우리가 웨이브 폼을 보면서 어떤 부분인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키보드 왼쪽 버튼 한 프레임씩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오른쪽 화살표 요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한 프레임 단위로 이동할 수 있어 가지고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면서 원하는 부분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골라야 되요. 자 그래서 원하는 부분 앞부분으로 맞춘 다음에 키보드 i 를 눌러줍니다. 자 인점을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 추가하고 싶은 끝부분으로 여기까지 한다고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 i 를 눌러 가지고 아웃점을 잡아 줘요. 자 그러면 인점과 아웃점이 선택이 됐죠. 자 요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영상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타임라인에 이렇게 끌고 오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가지고 여기에서 메뉴를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오버라이트 라던지 아니면 뭐 리플 오버라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실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여기 그냥 아래쪽에 이렇게 타임라인에 바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추가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다음 부분으로 가서 인점 잡고 아웃점 잡아서 또 추가하고 원하는 부분만큼 이런 식으로 이어 가지고 일단은 타임라인에 영상을 쫙 펼쳐 놓는 방법으로 일단 깔아두고 그 다음에 컷 편집을 진행을 할 거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점과 아웃점을 이제 해제를 하려고 하면 단축키는 알트 i 이렇게 하면 선택이 풀리죠. 그리고 아웃점을 해제 할 때에는 알트 5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해제가 됐습니다. 또 다시 잡으려면 i 누르고 O 눌러서 또 이렇게 추가를 하고 하는 식으로 쫙 추가 해 가지고 타임라인에 영상을 쫙 펼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영상 편집을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타임라인 생성하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 영상을 추가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구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영상이 있다고 또 해볼게요. 자 이런 영상이 있다고 할 때 이 영상을 내가 여기 사이에 넣고 싶으면 플레이 헤드를 원하는 구간에 갖다 놓고 이 영상을 마우스로 끌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보다는 오른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인서트 하거나 플레이스 온 탑 해 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 줘 가지고 겹쳐 가면서 레이어 방법으로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인서트 잡아 가지고 사이에다가 끼워 가지고 조립을 해 가면서 영상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뭐 이걸 이제 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인서트도 해 보고 어 이렇게 되네 리플레이스 해 볼까 이렇게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직접 이렇게 맞춰 가면서 적절하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바로 이렇게 타임라인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편집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타임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컷 편집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